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2년 만의 일입니다. 베이컨 대위는 1931년 1세대 캐나다 선교사의 딸과 결혼해 한국으로 건너가 선교사이자 교사로 활동했는데요. 22년 만의 일입니다. 제 생생 지구촌을 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일본의 종교 탄압으로 갑작스레 가족 모두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한국어에 능통했던 베이컨 대위는 인도 주재 영국군 장교 신분으로 한국광복군 인면정구 공작대와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연락장교로 활약하다가, 1945년 3월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일본군 총탄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한국인도 국민들을 한국인도 국민들을 위해 일본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오랫동안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전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4년 4년이 됐습니다. 제 아버지의 전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7th Rajput Battalion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상대의 전체의 브리티스와 브리티스와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 말하는 것 저는 바다니스와 를 그렇게 고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는 바다니스와의 팀과의 한국인과의 팀 그리스도의 대차의 공개의 사모사들을 생각하는 곳에 선교사로서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전사한 것까지 두 가지 공로가 인정돼 건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베이컨 대위의 공로가 뒤늦게 알려지고 인정받기까지 가족들의 힘이 컸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할 당시 우리나라 독립군 그들의 가족과 찍은 사진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로서 인정된 겁니다. 베이컨 대위의 외손녀 토빈 여사는 지난해 주 캐나다 대사관이 개최한 온라인 강연을 통해 베이컨 대위의 활동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위해 싸우다 광복도 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베이컨 대위. 오늘날 우리나라를 위한 그의 활약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